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이버섯 새우 치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콜릿 바삭바삭 뱅뱅뱅 모든 불닭사스는 질감한 맛이에요 viendo 영상은 영상에서 보관해서 뱅뱅뱅 초콜릿 매콤하고 더 맛있네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계란 초콜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마카롱 와우 맛있기 전에 마이크 초콜릿을 잃어버렸어요 팽이버섯 남은 좋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엉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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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큼한 초콜릿 바삭바삭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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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이 첫째때문에 초콜릿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^^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!